야 어? 어? 뭐하는 거야? 얘는 누구예요? 어, 소희예요 오늘은 뚝이래요 오늘은 맹유래요 어, 할머니 엄청 존경하신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아이고, 47인데 뭐 안녕, 이리와 아아! 별로 받았어요! 저희도 심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? 뜯어먹는 게 꾸여, 아직은. 아아! 웃겨. 지는 없었던 나도 다 뜯어먹게. 뜯어먹고 올라와. 아니, 잘하네요. 잘하네요. 이렇게. 아아. 제가 나갔을 땐 할머니께서 다 돌봐주시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쩌쩌쩌 쩌쩌쩌 이거 먹어야 돼 how are you? 아이고 자! 너무 Gear 수술! 아이씨 내宝들 할래 바깥에 키울 거면 바깥에 키워야지 곱全部 Babe 하하하하 물 8% 염록이 좀 더 맛있다 준성도 건강해야 되잖아 잘 먹어야지 나 먹고 줄게 아 또 나왔네 이거 가둬놨더니 부서고 가 됐는가 됐어 봐봐 아주 큰일 났어 지금 보통 염소가 8개월 정도가 성숙기거든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말 안 들을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할머니와 감당하시기 힘들 거예요 지금은 할머님도 있고 강아지도 있지만 자기 동쪽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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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 잘하라고 저도 너무 맛있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갈STEAD 샥스도 불러와야지 너 혼자 다 먹어 그래 가부릉하고 뚝하고 소유하고 모든 건 다 건강해야지 할머니가 동물들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은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오래 살면 뭐하냐 얼른 가야죠 어딜 가요?